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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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좋아 나이스 이렇게 라디오르날부터 마이톱까지 저의 타이틀곡도만 쭉 모아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라디오르날부터 마이톱 우리 다 우리 모두의 주달과 일련촌의 발휘 현 씨, 오늘은 중간에 안 넘어졌죠? 태용, 오늘 중간에 안 넘어졌죠? 네 안 넘어졌습니다 네, 안 넘어졌죠 좋습니다 저희가 멋있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어떠신가요? 네, 그럼 우리 입원하셔도帥氣의服裝 다시 돌아가고 오게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화잇 어떤 무대가 생긴다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떤 무대가 생긴다는 것 같죠? 어떤 무대가 생긴다는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무슨 말이야? 아, 오벨도스가 떠오른데 아, 오벨도스가 떠오른다고 제가 그렇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저희가 새로운 추후... 막 이러시냐 조금 있으면 저희에게 또 새로운 흥간의 추억이 또 생길 예정이에요 사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또 새로운 추억이 또 생길 예정이에요 저희 이제 컴백의 커피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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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회회에요 맞죠? 네 최근에 또 컨셉 포토 4종이 공개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공개한 4종의 4종의 이것도 뭔가 데뷔 때랑 이어지는 이 컨셉이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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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회회에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러비티랑 같이 해볼까요? 러비티랑 같이 해볼까요? 할수 있어요, 러비티 러비티 러비티가 한번 세명이 러비티가 한번 러비티가 한번 러비티가 한번 러비티가.. 러비티가 한번 좋네요 내일은 크로노필름이 나오는 날인데요 내일은 크로노필름이 나오는 날입니다 다들 대체 그게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들 다들 그거는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여기서 오늘 여기 공개하지 못해요 공개하지 못해요 내일 곧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영상으로 볼게요 네 이렇게 Ready or Not Love or Die Now or Never까지 우리의 Ready or Not Love or Die 그리고 지금의 Now or Never 로또킹의 좋은 기운을 이어가고자 우리의 로또킹의 좋은 기운을 이어가고자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로비티 우리의 로또킹의 좋은 기운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의 로또킹의 좋은 기운을 기대해 주세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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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 앨범에 세림이 형이랑 앨런이 형 그리고 우빈이 형까지 참여를 했잖아요 네 이번 앨범에 시林과 앨런과 그리고 윙빈이 형도 참여 그래서 여러분 네 우리 로또킹의 한 번 박수 쳐줄 수 있을까요? 우리 멤버들한테 랍틱 오케이 왜 우리 멤버들의 장소를 구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모든 곡이 빨리 들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 진짜 모든 곡이 너무 좋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곡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 아 그 뭐더라 그 분nn 그는? 호라이즌이 제일 좋은 곡 같더라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이 곡이죠 어떻게 뭐 우빈이 형 호라이즌 한 번 한 손으로 슈퍼 하실래요? 우빈이 형이 하나의 춤 타고 이제 호라이즌 한 진짜 부딪히면 하나가 나와요 불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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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질 수 있는 말 말 할까요? 뭐 어때요? 쇼쇼쇼를 화내놨는데 어차피 며칠 뒤에 뜰 건데 책임은 형이 줘야지만 내가 지난놨는데 넷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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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쇼 우리 타이페이 팬분에 오신 러비티를 위해서 한 소절 지금까지 이 cab에만 찍는 건 진짜 찰스 진짜 찰스 진짜 찰스 진짜 찰스 진짜 이만큼만 불러볼게요 진짜 찰스 대신에 타이페인 러비티 what hockey 러비틱 빈밀 빈밀 미 미 미 미 미 지금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있지만 비밀이에요 샤웨이 다 놔서 소지 보니 진짜 미미요 근데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뜸구리다 우빈 그러면 우리 러비티의 핸드폰 다 잠깐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이 다 찍고만 있어서 안 부르는 거예요 러비티가 러비티가 이거 찍어서 올리면 이제 뭐 다음에는 이렇게 안 불러주는 거고 러비티가 이거 파이셔야 해서 상췄면 그럼 우리 귀로 한 번 들어봅시다 이용耳朵라이팅오 아 오케이 불러주세요 근데 핸드폰은 있는데 녹화 버튼 눌려있어요 그러면 다들 파이셔야 소지 진짜 할게요 제발 해주세요 진짜 할게요 그럼 시작 이제 러브 HORIZON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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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죠 여러분 전반 네 근데 그게 3분의 1을 불렀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 한숨을 불려고 지금 5분을 불렀어요 제가 요즘에 뜬다니를 잘 안한 거 같아서 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요즘에 뜬다니를 좀 아는 것 같아서 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근데 정말 제가 처음에는 조금 많이 bucket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꼭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음 태영씨가 시크릿도 제 딱 한 소지만 불러주세요 그럼 수영의 태영이도 이렇게 unsere 시크릿 이 시각ं언. 네 시크릿은 이제 태영이가 녹음이 찢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크릿으로 인한색이 그 로우인은 태영 praticamente 히트워더 이런 노래입니다 이거 놀리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그러면 거기를 부를 줄 몰랐어 진짜 한 소절 불러드리는 거 어때요? 내가 봤을 땐 여기서는 이제 타이틀입니다 살짝 슬퍼하고 다음 무대 넘어가는 거 어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단은 네버 다음 무대에서?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떼창 그 부분 해볼까? 그 부분은 부르면 되죠? 아니면 각자 생각한 부분을 다 불러보자 동시에 동시에 창단은 동시에 창단은? 이거 좋아요 근데 다 똑같은 거 모르면 레전드 근데 다 똑같은 거 모르면 정말 창단은 정말 창단은 꼭 포인트여야 돼요? 그냥 본인 파트여야 돼요 그냥 본인 파트여야 돼요 네 이후에 다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듣고 근데 노래를 알면 우리가 뭐 했는지 알 거예요 뭐 하자는 거지? 뭐해? 약간 러비티 지금 러비티 진짜 러비티 지금 10개 10개 지금 러비티 지금 러비티 지금 러비티 그 부분은 깨지않은 드레어버렸을때 늦게 어색 서명한 비심로 볼 때 시간이 멈춘 듯한 뭔가 달라진 느낌 넌 말하고 들리는 그랬들 없었지 귀를 막아봐도 소용없는데 Wake up, wake up 멈추지 않아 Wake up, wake up 저 위로 보이는 빛들 like 저 빛들 잘 튀기는 타임 지금이 안 돼 막힐 도로 It's the one to do Get up, get up, get up 저 삶을 줘 계속 빠져면 다시 한번 저 위로 Now come on 늦어볼래, 보여줄게 가만히 닿았던 적들까지 뿌렸어 믿어줄래, 들려줄게 두렵지 않아 이제는 It's official, it's official now It's official now 어메지 말고 빛이 나를 달려가 나들이 서로 찬란해질다니 날 버리고 날 한계를 쉬어간 빛기를 빌어 Yeah 시작해를 보면 Right to see 빛들여 우여서 달려가던 Yeah 스릴 넘치는 느낌 조합의 법 안쓰내 두 시간 위를 건너가 더 말래 빛을 퍼줘 One, two, three 서로 크게 쉬고 Come with me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나의 순간 하울 안 뜨고 많을 잘 number Kat 한거 한 건가요 수정이 안ен BILL 게iders 좀 더 저걸 조금 더 정보 좀 더 한 번 hold it up 작품 난 더 원해 보여줄게 가 보지 못했던 적 는까지 굴렸어 믿어줄래 들여줄게 둘께 두렵지 않아 이제 난 기억해 생각에 들려온 소리 from you Can't let it go 끝까지 흐들어져 새로운 시절을 빼 또 다른 택사를 lay 깨달은 맘 길이는 맘 내 앞에 살아서 fade 우리가 만나는 perfect time 보내줘서 함께 빛을 향해 날아가 손 막힐 도록 해가 와줘서 들이처럼 Get up Get up Get up 한 번 더 빛을 펴줘게 다시 한 번 Show it up I'm coming for 눈 떠올래 보여줄게 가보지 못했던 점이 꺼져버렸던 믿어 줄래 들려줄게 두렵지 않아 이제는 다인덕이여 타인덕이에서는 무려 2년 만에 다시 한 FLAEM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강 2년 다시 한 번 더 대한 그리고 많은 러비티 분들이 지금의 크래비티가 있는 플레임도 보고 싶다고 해서 녹게 됐습니다 많은 러비티가 생각해서 지금의 크래비티가 있는 플레임도 있고 지금의 플레임을 보고 싶어서 지금의 플레임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저의 노래가 정말 좋았어요 그럼 이 노래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짱 세리리스트의 콘셉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럼 저희는 이 노래는 사실은 어떤 개념이에요 바로바로, 현재에서 점점 과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의 로트킹 무대와 러브월라이를 시작으로 저희의 가장 최근이었던 로트킹 무대와 러브월라이를 시작으로 즉, 지금의 로트킹덤의 무대와 러브월라이까지 어느새 플레임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의 플레임을 보고 싶어요 네, 2024년에서부터 순식간에 2020년으로 오게 됐는데 자, 우리 이 순간이 지금 2024년까지 이제 2020년으로 네, 그동안 활동했던 곡들을 쭉 하니까 그때 생각도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곡을 같이 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많이 해서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많은 기회가 되었어요 멤버들 혹시 우리 데뷔 초에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어... 청양훈님, 우리의 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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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가 어떤 기억에 대한 생각은? 저는 태영이의 떡볶음탕 얘기에요 저는 태영이의 떡볶음탕 얘기에요 제가 타이영이의 떡볶음탕 얘기에요 저는 태영이의 떡볶음탕 얘기에요 그건 제 얘기에요 저는 성민이 얘기에요 아니, 저는 이런전 ano continuar 신민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되어있어요 사실 2020년 이후로 그런 성민이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2020년 전 spring는 경우는만 مش어개할 경우에는 각각anging 성민이 С staatured 뭐에요? 난 항상 똑같았는데 난 항상 똑같았는데 잠깐 mes립 오늘의 성민이 modulation 몇 Brad pseudo Kickstarter 그럼 뭐 할까요? 그럼 우리 집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어로는 중국어로? 라.차.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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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차.지.타.지.타.지.타. 라.차.지.타! 라.차.지.타! 여러분의 박수! 여러분의 박수! 여러분의 박수! 여러분의 박수! 자, 우리의 박수! 라.차.지.타! 확실히 이번 생리스트가 추억 여행의 콘셉트를 잘 만든 것 같네요 그 노래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러비티도 함께 들으면서 같이 추억 여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를 알게 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그동안 걸어왔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순간 또 먼 훗날 돌이켜보면 굉장히 예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딱 한 곡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진짜 마지막 한 곡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곡이 부를지 아시겠죠? 그럼 저희 마지막 곡을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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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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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최근에 만든 그 구호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만든 그 구호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걸요? 제가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리권이잖아요 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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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욱더 뭔 말이 하고 있지 그럼 이제 과학 신년을 말하면 우리는 이제 신년의 기상화 모두 건강하시게 어깨동무 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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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기억나요? 되게 난감해 보인다 아 나보고 리멤버를 하라는 거였어요? 네 네 네 이거 제 특별한 두 건데 오늘 생일이니까 형준이 제가 사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 제가acked peeldie고 이거는 제가 좋은데 started record 근데 저거With Прирей 전화입니다 아 제가 열심히 하려죠 어어언 thirty 좋아 생각해 생각해 impostRS 생각해 생각해 Yeah, we breaking up the rules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시간이 없어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빛이 너리 새 낫동제 속에서 갇힐 일은 줄도 모르고 저 앞에 익숙해진 행사 어둠 속에 빈 dystopia This is not a trick, this is not a game Burn it, burn it This is your fault, 깨어나야 해 Burn it, burn it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눈을 들고 와 이 순간은 놓치지 마 그렇게 흘러가겠지 이토록 가뭄 의미없게 희망이 사라져버린 소상에 모든 게 더 시험해 빠져들게 추억하지만 널 피워내 어차피 이 곳은 extreme extreme Cause I can't Let's break up the rules 희망이로 그룹 빛이 널 Let's break up the rules 내게 여긴 목소리도 크랩소 Let's break up the rules 세상이 널 비추는 데도 있어 Yeah 스스로 널 가진 틈을 부숴면 돼 Burn it, burn it, burn it, burn it, burn it 지금 믿을 때 I'll break it up the rules It's your fault, come on the rules 쉽게 질어낸 내 맨 둘러싸다니 데이지 남의 원인은 돼 그림내보는 데 흐리한 그 눈에 띵 우측까지 매매 보내버린 맥킹 난 내가 고민해 있지 그 사람 시작할 때 콧붙지 어떻게 바보야 할지 잊지 그냥 난 이대로가 편해 진심이 아닌 걸 알아 솔직히 결심이 널 바랍해 세상이 널 바랍지 하지만 널 비워내 아직 이 길이 없을 Extreme Extreme I'm set up here Let's break up the rules 예배로 그룹이 빛이 빛이 널 Come on come on come on Let's break up the rules 내 비교간 목소리도 crack up Come on come on 너를 깨워 세상이 날 비추는 그 도입 속에 스스로 날 가봅지를 부숴면 I'll break it, burn it, burn it, burn it 지금 믿을 때 I'll break in the rules Come on break in the rules 저 밑으로 보여준다는 경계 이렇던 돌서 빛에 그 도말을 내려봐 Deep breath Hey! Tell me not Get closer Cause I can't breathe Let's break up th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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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한 목소리도 crack up Let's break up the rules Let's break up the rules 세상이 날 비추는 그 도입 속에 스스로 날 가봅지를 부숴면 I'll get it, burn it, burn it, burn it 지금 믿을 때 I'll break in the rules I'll break in the rules Bert наш 뱍을 부ified 어묵 ὐ 어묵